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검TV 안녕하세요 돌곰별검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블리처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블리처스가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블리처스는 지난 6일 두 번째 EP, 씻벨트 발매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블리처스는 타이틀곡 실수 좀 할게와 함께 수록곡 무대들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씻벨트는 첫 번째 EP, 체크인의 연장선상이 있는 앨범으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블리처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멤버 주하는 첫 앨범에서 블리처스가 팬들을 만나기 위해 체크인을 했다면 이번엔 씻벨트를 차고 본격적으로 달려가겠다는 의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틀곡 실수 좀 할게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실수 좀 하면 어때? 누구나 하는 건데? 라는 용기를 전하는 노래로 강력하고 묵직한 락 사운드가 특징인 힙합곡으로 블리처스만의 다양한 개성을 담아냈는데요. 멤버 샤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먼저 실수하겠다는 패기를 담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윤은 자유롭게 노는 모습에서 신인의 패기를 보여주고자 했다. 저희와 생각하는 분위기가 알맞다고 생각해서 타이틀곡으로 정하게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블리처스는 작사와 작곡을 직접 하는 만능돌인데요. 멤버 주하는 지난 앨범에는 진화가 작사에 참여했고 이번에는 제가 작곡에 참여했다며 곡을 완전히 작업했다기보다는 도움을 받아 조금씩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작은 소망도 드러냈는데요. 리더 진화는 이번 활동의 첫 번째 목표는 대중들에게 블리처스를 알리는 것이라며 또 팬들의 사태가 잔잠해지면서 팬분들과 다 같이 호흡하면서 놀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리처스는 아직까지 팬들이 있는 무대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여 소망을 이루고픈 애절한 마음도 드러냈는데요. 끝으로 블리처스는 이번 앨범에서는 데뷔 앨범과 다르게 자유롭게 노는 분위기로 신인의 패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블리처스가 실수 좀 하러 왔다라며 유쾌하고 패기 넘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블리처스가 쾌속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블리처스의 두 번째 EP, SIT 벨트의 타이틀곡 실수 좀 할게 뮤직비디오가 지난 7일 유튜브 조회수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신보 발매와 동시에 공개된 실수 좀 할게 뮤직비디오는 풍부한 락 사운드와 함께 블리처스의 소념이 넘치는 비주얼 그리고 자유분방한 매력이 담겨 리스너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패기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가는 멤버들의 모습이 청춘의 뜨거운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실수 좀 할게는 데뷔곡 브리드 어게인과 비교했을 때 약 1.5배 빠른 속도로 200만 뷰를 달성했고 아직까지 꾸준히 조회수가 오르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천만 뷰 고지를 밟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블리처스는 지난 6일 캐나다 언론 CBC의 기사 자료 화면에 깜짝 등장하여 글로벌 팬들의 반가움을 자아냈는데요. 앞서 진행된 컴백 쇼케이스에서 약 60만 명의 국내외 팬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인기를 보여준 만큼 블리처스가 공감의 메시지를 노래하며 현실들로서의 매력으로 펼쳐갈 글로벌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블리처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블리처스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